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 이어서 계속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거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재활용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 이쪽 거 잘 들어가고 있고 여기가 지금 놀고 있는데 어 이 부분을 유황이 진짜 이거는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여기를 다 한 다음에 이제 기차 기차로 해가지고 정말 많은 양을 여기다가 계속 집어넣을 수 있도록 계속 계속 바꿔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계속 바꿔가면서 그리고 여기다가 또 하나 기차로 해가지고 아니면 버스로 해가지고 해놓든가 좀 더 대량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여기가 지금 완전히 노는데 아 이거 좀 더 많이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알루미늄 여기를 이제 계속 해줘야 돼요 공급을 100% 효율로 100% 효율로 해줘야 만명을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쪽 알루미늄 알루미늄을 여기다가 기차로 해가지고 좀 더 많이 넣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알루미늄으로 하려면 여기죠 알루미늄 여기 있고 아니면은 다른 데서 가지고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디다 할까 여기는 어차피 이제 아직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고 잘 들어가고 있고 여기도 인구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여기다가도 결론은 알루미늄 넣어줘야 될 거고 여기서만 알루미늄 넣어주기 때문에 오링 날이기 때문에 여기 살까? 여기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렇게 어차피 이제 이거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 없애버릴까? 그래요 이거 없애버리고 이렇게 없애버리고 아 이건 안되네 이렇게 없애버리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가도록 하죠 그러면은 먼저 여기다가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고 유황 이렇게 놓고 채굴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아 이거 뭐하는 짓이지?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다 이렇게 두 칸까지 가능하니까 콘크리트 이렇게 놓으시면은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어... 이렇게 놔도 되려나? 여기 빼고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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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콘크리트가 아니잖아 뭔 콘크리트야 야 잠깐만 삐비 알루미늄 알루미늄이죠? 여기도 유황이 아니라 알루미늄 광석이죠? 뭔가 약간 이상했어요 이제 들어가게 되고 여기도 알루미늄 파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기차 기차를 여기서 뭔가 오는 게 이렇게 오지 이거? 여기는 그렇다 치고 여기는 아니죠? 아니죠? 음...아니고 여기서 기차 가고 그 다음에 역을 여기다가 하나 놓고 그러면은 됐구요 그 다음에 연결하고 연결하고 되나? 되죠? 여기서 팅! 없애 주시고 여기서도 오오오오 호오오오 이 용도? 이렇게밖에 회전이 안 되나봐요 연결하는게 약간 좀 힘드네 이 연결하는 법을 알게 되면은 이렇게 연결하면 될 것 같고요 됐고, 이쪽도 없애고 다시 그 다음에 이쪽 알루미늄이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이거 없애도 되겠다 이거 없애도 될 것 같고 이쪽으로 기차가 와서 들어갔다가 나가면은 이렇게 여기다가 정거장 하나 놓고 야 왜 자꾸 정거장이 나와 이렇게 한 칸 띄워야 되는구나 어쨌든 한 칸 띄워야 되겠네요 붙여버리니까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데요 여기서 이제 기차도 계속해서 이게 좀 안좋은게 이거죠 아니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놓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확장되게끔 여기로 막아버리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그쵸? 아니면은 여기다가 기차를 중복으로 안했다가 여러가지 것들을 놓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쵸? 어쨌든 이쪽으로 쭉 가야되고 쭉 가야되고 여기 도로 여기 뭐냐 랜드마크 이제 없어도 되고 보시면은 더이상 필요없죠? 500개나 했는데 뭘 더 만들어요 이제 그만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 랜드마크도 그만 만들고요 300개나 했는데 도로만 하나 더 자동을 해 놓으면 되겠네요 필요하면은 그때 새롭게 만드는 걸로 하고 우선 이렇게 놓고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출발점 여기가 출발점이고 도착지를 이렇게 놓고 알루미늄파 이게 좀 안좋아요 하나에서 하나밖에 못한다는게 아니면은 이게 하나밖에 안된다는게 좀 그런데 아 몰라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복적으로 되는지 안되는지는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기차 하나 더 그쵸? 여기서 다 갈 수가 있어요 그쵸? 여기서 완전히 다 가기 때문에 이 기차 근처에 있는 드론에서 다 넣을 수가 있어서 좋아요 여기서 하나 더 보세요 다 가요 다 오오오오 여기서도 갑니다 아니네 이렇게 나이스 총 3대의 기차가 지금 이게 기차구나 여기 왜 아 여기도 지금 여기 더 이상 할 필요 없죠 솔직히 더 이상 할 필요 없고 여기도 웬만한 것은 지금 다 없앴습니다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그때 다시 만들면 되니까 차량 차량 우선 계속 만들기 놓고 차량은 계속 만들고 이쪽은 지금 대기추출기도 계속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이거 만들죠 이제 이거 강화콘크리트 기계부품 강화콘크리트 기계부품 이거 만드는 곳이 따로 있는데 강화콘크리트 기계부품 강화콘크리트 기계부품 여긴가? 여기죠? 강화콘크리트? 아닌데 어딘가에서 지금 뭔가를 만들거거든요 여긴가? 음... 기계부품 여기 지금 왜 일을 다 멈췄니? 오... 이렇게 멈추면 안돼 강화콘크리트 기계부품 뭐가 있지? 여긴가? 여기죠 여기여기 강화콘크리트 아닌데 기계부품 어딘가 있었는데요 그쵸? 강화콘크리트 여기 세거였다 여기서 여기 지금 강화콘크리트가 여기도 지금 멈췄구나 여기도 멈췄고 이렇게 놓고 됐어요 연결이 안될텐데 여기구나 이쪽으로 빼고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강화콘크리트 있고 강철파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여기다가 기계부품 기계부품 만들고 기계부품 기계부품 여기다 다시 놓고 아니다 이게 아니구나 조립기계 마지막 거를 놓고 얼음추척이 놓으면 되죠? 강화콘크리트 기계부품이니까 놓으면 됩니다 여기서 만들어져서 올 거니까 하나 더 만들면 음 되겠죠? 콘크리트 강화콘크리트가 이건데 어...잠깐만 오케이 이쪽으로 강화콘크리트 이제 오겠죠? 두 칸이 니까 오죠?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완성했고요 어이유 됐습니다 음 이것도 해야되요 이제 얼음추출 그런 다음에 이쪽 볼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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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루미니엄 쌓입니다 쌓이고 있고 여기도 이제 잘되고 있죠 그러면 다시 뭔가가 또 안정적이지가 않은데 하이테크 부품 이게 지금 좀 더 하나 더 만들고 분당 180 여기 120 그러니까 안됐죠 분당 120이 필요하니까 3호 15 안되겠다 이쪽에다가 더 해야되겠다 와 유황 진짜 부족해진다 이걸 다시 기차로 세팅을 해야 되겠네요 콘크리트 여기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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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따 하나쯤 놓고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하자 유황 유황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죠 여기다 다시 또 공장 우선 이런 식으로 밖에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밖에 콘크리트가 이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30개 15개를 충족을 120을 충족해줘야 되니까 3호 15 150 더해줘야 될 수도 있는데 O2 O2는 어차피 넘치고 하이테크 두 개 했으니까 180이 돼요 180 폴리머 많고 전 그런다 싶으면 여기다 하나 더 넣어도 되고요 됐고 알루미늄 파 지금 이쪽에서 오고 있고 근데 지금 잘해야 돼요 이 조절을 할 수가 있으면 좋을 텐데 넘치면 안 됩니다 넘치게 되면은 보세요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기가 넘쳐버리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쌓여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또 그리고 지금 콘크리트 이렇게 놓으시면은 이쪽에서 오게 될 거고 이렇게 놓으시면은 오케이 현재로 쓰는 게 계속 이런 식으로 충족을 해줘야 돼요 이 게임은 은근 이 게임이 어렵습니다 이게 쉽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요 은근 어렵습니다 은근 어려워요 여기다 놓으면은 콘크리트를 못 받고 그쵸? 이 콘크리트를 못 받아요 아니 강철을 여기다 못 놓죠? 음 아니면 일렬로 쭉 놔야 되겠구나 여기로 콘크리트 쭉 놓고 쭉 놓고 그래서 일렬로 쭉 놓고 아 이것도 어렵다 어렵다 어쨌든 다섯 대가 다 돌아가요 다섯 대가 다 돌아가고 있고 오케이 그러면은 150이 요충이 됐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조음 또 늘어나죠 또 늘어나요 123 계속 늘어납니다 조음이니까 파란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가고 하이테크 부품 하이테크 부품 오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기차가 왔다 갔다 잘하고 있고 오 쌓이는 거 봐요 여기도 이제 그러면은 넣어줘야 되고 아니면은 세 번째 마을도 해줘야 되겠죠 열 한 대 됐고 우선은 가장 큰 도시 해줘야 되고 현재 온도가 마이너스 17도입니다 마이너스 16도 여기 보시면은 하단에 온도가 나오죠 현재 여기 보시면은 왜 한 32도 정도 밖에 안 되지? 가을 파스칼 어쨌든 현재 마이너스 16도다 지금 온실가스를 계속 다 됐다 오이 오 온실가스? 큰일났네 잠깐만 플루오라이트 플루오라이트 질소물 아마 온실가스를 이걸로 돼도 재단하여 아 질소랑 플루오라이트? 질소랑 플루오라이트 그러면은 더 이상 유황을 넣을 필요가 없죠 온실가스라는 것 자체가 지금 SF6가 있고 또 NF3라는 게 있네요 6플루오린화황 SF6 CO2보다 24,100 강력 또는 산불화질소 이거죠 NF3 8,100 강력 제가 볼 때는 분명 플루오라이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게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걸 우선 충족을 해줘야 되고 이것만 죽자고 파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은 143 이게 지금 150이잖아요 또 부족해져요 또 그러면은 143이고 180이고 180이고 산소는 문제없고 산소는 12 산소 산소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니까 일곱 문제 없죠? 문제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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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놔요 그냥 산소는 문제없고 산소도 솔직히 문제없을 것 같고 산소 산소 이쪽으로 가지고 오면 되고 음 산소 가지고 오고 산소 가지고 오고 아니면은 이거 하나 없애도 되겠다 이거 두 개 없애고 플루오린 놓고 음 폴리머 이제 그만 가져와야 되겠다 이거 우선 여기서 두 대 빼죠 원 투 빼고 한 대만 가져오게 하고 점점 늘어난다 와 흰색 됐어요 그러면 안 돼요 강화 콘크리트 와 미치겠다 강화 콘크리트 강화 콘크리트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더 필요하다는 건데 아니면은 강화 콘크리트를 다른 데서 만들어 가지고 가져와야 돼요 이쪽으로 기차로 해 가지고 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안되겠다 강화 콘크리트를 그러면은 멀리서 가지고 오는 것도 괜찮아요 강화 콘크리트 철이랑 유황 철 유황 철 유황 철 유황 철 유황 여기 괜찮다 음 기술력을 업그레이드를 해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이거 쓸까? 이거 해도 되겠다 아니야 철이 없네 흐흐 야 이거 이거 어려워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여기 살까? 여기서 할까? 아니야 여기서 할까? 이것도 금방 떨어질 건데 여기서 한번 해보죠 강철 안 되겠습니다 분명 이것도 철 철 철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쪽에다가 강철 파 강철 파까지만 만들면은 문제 없죠 음 그 다음에 유황 유황이 오면 되겠죠 유황이 오고 그 다음에 강철 콘크리트를 만들면 되니까 강철 파 이렇게 강철 파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데 또 잠깐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콘크리트를 만들어 와가지고 여기서 강화콘크리트 그쵸? 강화콘크리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도로, 도로는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만 있으면 되죠 콘크리트만 있으면 되니까 음... 아 머리가 안되네 여기다가 콘크리트 강화콘크리트를 넣을 곳이 없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한데? 아 이 레시피를 아니면 이걸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옮기고 이쪽에다가 여기까지 가려면은 빼고 여기다가 콘크리트 뭔가 레시피인가 분명히 존재할거에요 여기서 안다니까 이게 다거든요 두 칸, 두 칸, 두 칸, 두 칸, 두 칸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다 놓고 강화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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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주시면은 되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가지고 유황 유황 오케이 흐흐흐흐 진짜 유황 컨베어 벨트가 없을까 와 진짜 그거 있으면 너무 편할거 같은데 너무 편해질까봐 그런가 콘크리트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이걸 이제 기차로 하느냐 기차로 하죠 기차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와야되겠구나 여기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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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서 꺾어야 되겠구나 꺾고 이렇게 오오 됐죠? 여기다 정거장 하나 놓고 여기다 정거장 하나 놓고 여기다 정거장 하나 놓고 그럼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할거에요 야 오오오오 야 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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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그거 안놨네요 여기다가 콘크리트 콘크리트 놓고 그 다음에 다시 기차 됐죠? 딱 놓고 정거장에다가 도착지 만들고 콘크리트 놔주시면 기차 2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놓으면 되나? 넘어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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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놔야 되나? 근데 지들끼리 또 이쪽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도 좀 애매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강화 콘크리트 쪽으로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아니면 반대쪽으로도 반대쪽으로도 다섯 개 놓아가지고 양쪽으로 해서 가져가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렇게 한바퀴 돌아 기차가 한바퀴 돌아 그것도 약간 힘든데 음 그래요 지금 아직 그 뭐랄까 설계도? 설계도라고 해야 될까? 아 이거 하나 빼야되겠다 한 대면 되겠네 많이 못하지 쭉 다 돌아가고 있긴 한데 이제 강화 콘크리트 보시면 이제 또 인구가 7천명에서 막혔죠 계속해서 넣어줘야 된다는 거 이게 산소 문제없고 이거 문제없고 알루미늄 문제없고 지금 아 이쪽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기차라인 이렇게 놓고 여기다 이렇게 놓아주시면 됐죠? 강화 콘크리트를 좀 더 보강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 이제 정거장 또 하나 놓고 그 다음 여기 출발 아냐아냐아냐 이쪽 도착 강화 콘크리트 기차수 3대 정도 이렇게 되면은 됐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들어오는 게 약간 좀 문제이긴 한데 여기를 좀 더 확장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놓고 몰라요 콘크리트 놓고 콘크리트 놓고 이쪽에다가 도로 기차 연결해 볼까 연결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연결 기차 연결하는 것은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해 볼까요? 여기다 기차 하나 놓고 여기다 기차 하나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서 도착 이렇고 콘크리트 됐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빠르게 좀 도로로 놔둬요 도로로 놔도 됐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가득 차죠 이제 가득 차기 때문에 이쪽도 됐고 잘 됐죠? 가득 채워서 가고 오음 갔고 여기 보시면은 오 쌓입니다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차로 해가지고 대량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거 누가 쉽다고 했어? 저도 쉽다고 하긴 했지만 초반에 초반에 저도 쉽다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이거 어렵습니다 180 이거 부족해요? 이게 지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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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볼까요? 요기성 폐기물이 이제 나오는구나 온도를 더 높이기 위해 NF3 온실가스를 대기중으로 방출하세요 온도를 30도까지 올리라는 것은 그러면은 이제 온실 식량을 생산합니다 식량을 재배합니다 강철바 폴리머파 유기성 폐기물들이 나온다는 거죠 음식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100 연간 공급이 100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또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나 지금 26도야? 어? 지금 온도가 26도까지 올라가 있네요 흐허허 오케이 그럼 이게 계속 이게 요구가 됐다 안 됐다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폐기물 폐기물 처리장을 놓고 여기서 유기성 폐기물이 이제 또 나오는구나 근데 아직은 유기성 폐기물이 나오진 않죠 나왔구나 나왔네 그러면은 여기다 놓고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 놓고 아니 폐기물 처리가 아니라 재활용이죠 재활용 센터를 놓고 이거 놔야 되겠죠 유기물 유기성 폐기물 플라스틱 폐기물 유기성 폐기물 아니구나 이 폐기물 처리 안 해주면은 유기성 폐기물 큰일납니다 그렇죠 이렇게 폐기물 처리 여기는 금속 폐기물 처리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여기서 금속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유기물 폐기물 처리 해주면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재활용 탭이 하면 되겠죠 탭이 탭이 이거는 이제 질소를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은 얼음 추출기로 해가지고 질소랑 물을 만들면 되겠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네요 재밌다 어려워요 이게 왜 쉬워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데요 100개씩만 요구를 하고 있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오늘이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 involvement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커피드로